오늘 두께를 두 다리에 신고 저녁을 먹고 냇가에 나왔습니다 오~~ 저거 보이십니까? 냇가에? 냇가에? 냇가에 여기 상편인장 부무처럼입니다 믹믹고리가 엄청 많습니다 피니, 꺽지, 그 다음에 맥이오고, 저기까지 빠가사리, 꺽지 이거 똥돼지를 한 번 해놓으면 한 번만 해놓으면 맹닫고는 충분히 나옵니다 저 물살 좀 보이십니까? 와 완전히 그냥 그냥 어마어마어져 그냥 그렇게 깊지도 않습니다 가슴삼아 치는거는 딱 좋아요 오늘 밥에 한 번 털어볼까? 아휴 피곤하네 이러고 나서 에이 품도 크나 우와 모타 좀 봐봐 이야 좋다 오 저놈은 진짜 완전히 대물인거 같은데 이리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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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세장으로 좀 들어가가지고 이리와라 완전 표네 이리와라 산에 엄청 큰 높은 산 여기 산이 뭐야 강화되는 고물창구입니다 아 그래? 안칭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름탕을 맛있게 끓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한께받을 좀 매고 그리고 나서 이른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와 오영탕 어제 밤에 뚝대로 잡은 겁니다 하하하하 여기들 오세요 오영탕 먹으러 오영봉으로 오영봉으로 예 오영봉으로 오영봉으로